22개월 됐거든 만으로 첫째가 22개월 된 딸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진짜 화들짝 놀랐어 무슨 얘기를 했겠지? 어머님이 누구니라고 그랬어 진영이한테 어머님이 누구니 우리 딸 어딨어 너에 비해서 아빠 1위 1강 정답 아빠 나도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생겨져? 다행히 다행히 안 달고 있어 정답 아빠 얼마 있어? 아빠가 뽀뽀하려고 했더니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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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야 되지 않을까? 가르쳐주지 않았어? 힌트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랑 춤추는 거야 매일 매일 댄스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 말이야 어? 그러면 형이 너무 그리와는 웬위디스코 웬위디스코를 불렀어요 웬위디스코를 부르고 있었어 마법같았지 웬위디스코 웬위디스코 둘이 춤을 추는 겨우위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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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아빠 노래를 많이 듣겠지? 아빠 노래를 많이 들어 주로 희철이가 말한 거에 굉장히 중요한 히트가 있어 아 형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딸이 JYP 정답! 와 춥이 딱 끝났어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하고 내가 꼭 끝에 턴을 돌거든 지금도 하고 딱 들었는데 갑자기 JYP 진짜? 왜냐면 내가 원래 JYP를 항상 노래 시작할 때 하는데 웬위디스코만 끝에 내가 해놨어 그 끝에 항상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JYP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와 증거 영상 있어 우리 증거 없으면 보면 어머 아 이뻐라 아빠 이름 뭐야? 아 너무 이쁘겠다 아빠 앱피 뭐야 뭐야 아빠 이름을 안 해 나중에 갈 때 JYP라고 하길래 그게 아빠 이름이야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다녀 아빠 이름이 뭐야 재활 하고 다녀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분 여러분